순천만에서 월동하는 천연기념물 두루미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996년 70여 마리가 첫 관찰된 이후 20배 가까이 증가한 것인데, 민관의 순천만 보존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람사르 습제 순천만에서 월동하는 두루미가 1432마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천연기념물 228호 흑두루미 1418마리와 재두루미 9마리, 검목두루미 5마리입니다. 지난 겨울 1,005마리가 도래했던 것에 비해 42%, 흑두루미가 첫 관찰된 지난 96년과 비교해 20배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함께 주목할 부분은 일본 효고연 토요오카시에서 복원 증식된 황새가 지난달 20일에 이어 최근 재관찰된 점입니다. 순천만 습지가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최적의 서식지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일본 도요오카 황새보건센터에서 복원돼서 방사된 개체인데요. 순천만의 서식지로서 안정이 되어 있고 먹이가 풍부하기 때문에 순천만 주변에서 활동을 하면서 관찰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순천만에 월동하는 멸종위기 야생동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는 민관에 꾸준한 노력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흑두루미, 영농단 운영, 벼 조기 수확, 생물 다양성 관리 계약 사업 등이 철새들의 안정적인 서식 환경을 제공하는 데 큰 몫을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순천시는 동천하구를 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순천만 연안 간척지를 갯볼로 복원하는 사업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천만 습지의 생태적 가치를 높이고 세계적인 흑두루미 월동지로 보존하기 위한 민관의 노력이 이제 서서히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